ㅋ 주식아 너 쎄다 이거? 어디에다 해보냐 누구의 접으로 만나면은 이거는 진짜 해볼만하다 누구냐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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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은? 아준식이 넓팀을 어제 아까 말렸다 이주리얼 초반에 폼을 따가지고 어 이겨나 했는데 배런칭 배런칭 콘셉트 좀 빡빡한데 배런칭 판단이 하면 다 덩굴이 아 그래? 나 덩굴 덩굴이랑 꺼보면 괜찮아? 나 덩굴이랑 주식이랑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덩풍으로? 적힌 덩굴이 의진정글이랑 마탈이 졌잖아 아니야 이겼어 카즈스 점프의 팩이 약간 밀리긴 했는데 깨부니깐 의진정글이 주식정글이 이겼어 일단 슈퍼 옆발로야 누가? 배? 배정글 야 아 배고프나 나는 나름 복장 간다고 생각하고 싶어 야 진식아 너도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게 예전에 저 그룹 만나면 아빠감이 없다고 그랬잖아 계속 그 생각 할 수 있어 아 제가 원디를 쓴 거예요? 원디말고 타라에 아 원딜할 때는 그런 아파트는 있는데 안 죽으니까 딴 나라만 나 미드포르시한 건 아빠같이 나 근데 타비 운탈해요 아우 운탈을 잘해 근데 지금 타비상은 봤어야 운탈을 잘해 운탈을 만나면 라이즈 아니면 잘한다 야 라이즈가 그때 그렇게 못해 너 가득 뛰면서? 정말? 너 라이즈는 나 많이 만났어 그랬나? 너 한 번만 안 돼 라이즈 선핑 박았잖아 박긴 박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라이즈는 안사로 했잖아 오우 야 이제 메이트한테도 그걸로 하시는데 남문각이야 깜짝이야 뭐야 상영상은 로도야 내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상영이 에코 진짜 잘한다 하영이는 로도야 아빠감이 없을까 걔는 너무 잘한다 미드게잉 하면 묻어본 적어 한 번만 꼽고 한 번 말 하시네 내가 메이트한테도 무슨 뭐예요? 압팔로 압팔로야 압팔로 생명을 하고 왔어 어떻게 미드게잉으로 오지? 응 자꾼 정말로가 어뮤징하네 가진 편 자 자 이거 가져가면 끝이에요? 어어 이거 하나에 나갈 거야? 다시 보기로 가면 다시 보기 하나에 다 나갈 거야 자 준식이가 MVP 하겠는데요? 맞아 응 와 만나는 게 나았을 것 같아 우리 방이가 진짜 이거 MVP 인테리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짜 진짜 20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거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이런 느낌 간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와 너무 좋아 땀땅다 이거 위안과 땀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하면 딱 갔어 땀땅을 하나 올려가지고 아 아 언제 게임을 했지? 그냥 그냥 게임 내내요 진짜 한 30년 산 것 같아요 지금 어 인세트? 네? 인세트? 1세트가 더 힘들었죠? 1세트 2고 나서는 좀 더 좀 괜찮은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너눈가 마탱을 갔다고 어떻게 마약한 것 같아 와 디 printed 많이 올랐어요 너무 야 이거냐? 6구동이다 6B여 4대やって 올랐어요 야 다음 경기 이기면 모델 5이되어 모델 5디는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두 듬뿍 비상 danach를 이기고 이두킥이가 이두킥이 Nancy 민zew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